여러분, I.B.I의 런2유 멜론 원더케이 통해서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! 네! 이 노래를 이렇게 재미있게 불러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. 맞아요 처음이에요. 너무 신나요. 맨날 슬프기만 부르다가. 언니들 안 울었어요. 아, 어떡해. 지연아, 위기와! MC MC 인스타그램! 스타가 찾아가는 라이브 런2유! 언니들 어땠어요? 너무 좋아해요, 맞아. 되게 재밌어. 언니들이랑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하니까 여기 너무 가까워서 표정이 다 보이는데 못 보고 계신 거 보니까 저희도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. 너무 가까워서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. 저희, 저희가 데뷔를 하게 된 게임이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기회가 너무너무 저희에게 가지고 또 다시 오늘 뮤직뱅크 보셨어요, 여러분? 네! 이렇게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무대에 인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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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더 길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, 저희가 사랑하는 무대에 또 다시 오늘 기회를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한 곡이 있어요, 여러분! 뭘 것 같아요? 어떻게 하면 제가. M frequent yarn is five, four? word配 over five, low i believe, Jacob, dp Whatever they're in your CBD Hills lead breathing!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넌 동매로 불러야지 미안 네 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이제 활동 시작이잖아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? 네! 저희도 저희도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정말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너무 근접사시니까 뽀샵 꼭 해서 올려주세요 너무 올렸어요 네!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! 지연아! 지연아! 그럼 마지막 곡 빙니 다 같이 들려주세요 그냥 한 칸 내려갈게요 죄송해요 네